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영어 101의 박앵커입니다. 여러분, 영어 프레젠테이션이나 발표를 하고 나서 얼굴이 화끈거려 본 적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영어 발표를 하는데 평소에 잘 되던 영어 단어 발음이 뭉개져 나온 적이 있지 않나요? 정확하게 발성하는 법과 조음하는 스킬을 채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 수업의 큰 특징 중 하나인 코칭권 활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리랑TV에서 신입 기자 교육을 15년 넘게 했는데요. 그동안에 영어 뉴스 기사 작성과 나레이팅 지도를 했어요. 영어를 모국어처럼 잘하는 인재들도 처음에는 영어의 호흡과 발성 그리고 종합적인 전달력이 굉장히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제 지도를 받아서 정확한 강세와 음정 그리고 리듬감을 만들 수 있게 되었을 때는요. 모두가 다 놀라보게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 강좌의 코칭권을 신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제 노하우를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1대1 영어 발음 맞춤 개선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4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10분 분량의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학습 자료나 프레젠테이션 원고, 인터뷰 스크립트, 아무 자료를 가지고 녹음하시면 돼요. 피드백에서는 개인 특유의 안 좋은 영어 발음 습관을 제가 교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영어답게 발음하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녹음 피드백은 10분 분량이지만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파일을 제가 30분 넘게 세심하고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제공하게 되는 종합 발음 교정 처방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분, MBA 입학 인터뷰나 영어 입사 인터뷰, 각종 영어 스피킹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한테 개인 교습을 받으신 분들 중에 미국 아이빌리그 대학교나 영국 유학을 가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코칭권을 신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정성으로 2회 발음 교정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보내드린 피드백을 잘 숙제하고 5발음 노트를 정리해서 반복, 숙달 연습을 하시면 주변에서 발음이 확 달라졌다라는 칭찬을 듣게 되실 겁니다. 박앵커의 1대1 코칭권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영어 발음 자신감을 높이고 영어 목표를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언택트 시대의 생활인데요. 2020년 코로나19 전파로 인해 완전히 변해버린 우리 일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업법 포인트가 있는데요. Refrain from ing 형태를 쓴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Refrain from going outdoors, refrain from going outdoors, 외출을 삼가다 라는 뜻이고요. 자 이번에는 뉴스를 전체적으로 청취를 해보실게요. The business of food deliveries boomed and replaced the experience of dining out. Replaced, 자 이러한 끝소리가 나고요. Replaced the experience, 여기 이어지는 소리가 참 우리가 잡기가 좀 어려워요.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요. 심지어 통역사분들도 S가 있는데 빠뜨리는 경향이 있고 여러분 박앵커와 함께 공부하면 영어 포텐이 터집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